저희가 행복하게 음악을 또 작업을 하고 있어요 오늘 기사가 나왔죠? 네 오늘 기사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8월에 컴백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 노래는 조금 사전 얘기 없이 스포일로 해드리자면 아 그쵸 스포일로 해드리자면 그냥 해버릴게요 예스 걱정은 걱정은 없는데 아니요 아니요 저희가 사실 저희가 후보곡이 몇 곡 있었는데 저희 멤버들이 만장일치로 이 곡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타이틀이 저희가 되게 좋은 곡을 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굉장히 또 신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아쉽네 그래서 되게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냥 뭔가 여름에 맞는 새로운 더보이즈를 볼 수 있는 아 그래요? 아 약간 여름 노래 느낌인가요? 맞습니다 뭐 여름에 뭐 섹시한 노래 나오잖아요 여름과 섹시 여름에 그리고 또 여름에 밝은 곡도 나오고 여름 여름에 뭐 어둔 곡은 어둔 곡도 나오죠 여름 곡은 다양한 거니까 아 그래요? 그렇지만 여름에 나온다는 거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 없지만 여름에 나온다는 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